하나님 나라는 만남을 통해 전파되어 일어나 광야로 가거라 빌립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에디오피아 내신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어 놀면서 배우는 육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심으로 전파되어 오늘은 안녕 안녕 만남의 책을 열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아요 오늘 준비물은 육과 워크북, 육과 스티커, 풀 또는 양면 테이프입니다 친구들 옆에 친구와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안녕 안녕 오늘 우리가 만들 책의 이름이 바로 안녕 안녕 만남의 책이에요 빌립과 내시가 만난 이야기 잘 들었지요? 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을 했나요? 맞아요 빌립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도 받았어요 오늘 만들 책은 만드는 방법이 정말 쉬워요 먼저 도안을 잘 뜯고 선대로 접었다가 펴주세요 모두 도안을 뜯어봤나요? 어? 그런데 우리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 구멍이 있네요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이 구멍이 바로 이 책의 비밀이에요 선대로 접어 앞뒷면 각 두 번의 풀칠이면 짜자잔 책이 완성돼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하트 하트가 만나도록 풀칠을 해서 붙여주세요 하트가 만났고요 여기 위에도 보세요 별과 별이 만나도록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붙였나요? 뒤집으면 세모는 세모끼리 네모는 네모끼리 만나도록 풀칠해서 붙여주면 돼요 짠! 책이 완성됐어요 정말 쉽죠? 이제 만남의 책을 펴가며 이야기를 나눠봐요 책의 첫 장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 누구죠? 맞아요 빌립이에요 뚜벅뚜벅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안녕! 인사하면서 열린 곳을 펼쳐주세요 어떻게 펼쳐야 되냐면요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고 슝슝슝슝 열어서 슉 뒤집어주면 새로운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인가요? 아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지?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보며 궁금해요 이번에도 다 함께 안녕! 이번에도 열린 곳을 펼쳐줄 거예요 위, 아래를 잡고 슝슝 책을 펼치면 어떤 그림이 나왔나요? 빌립이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도 빌립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지 책을 한 번 더 펼쳐볼까요? 모두 함께 인사해요 안녕! 슝! 어? 나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여기 스티커에서 보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정해보세요 선생님은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주변에 옆집 아줌마, 친구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맞는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친구들끼리 서로 책을 보여주면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이야기도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빌립이 내실을 만났을 때 복음을 잘 전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요? 그때 나는 빌립처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빌립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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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